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슈퍼뱅긍 게임을 하겠습니다. 자지만 일단 어리로 가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토지풍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제가 어느덧 1000m가 됐습니다. 자 이쪽이 오기. 채워낼 수 없는거야. 어느덧. 아아두. 아아두. 아하우. 아아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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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blic. 들어있어요. 오케이 처음에 따라 내. 차 밑에 떨어져서 다녀 차 밑에 떨어져서 다녀 차 밑에 떨어져서 다녀 왔어! 이 차 밑에! 아아! 무섭지! 무섭지! 왜 나쁘거야! 왜 무서워! 웃어버려! 오케이! 예! 카푸! 카푸! 와 아유아 아아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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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케이 여기서 나아 예! 예!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0만 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2 으 으 three 아 갈뚜단 게 너의 목표가 기억도 넘는 거예요 o 롤러러로 오케이 딱 세리미로 오케이오 오케이오 아니 내가 문어를 날려버려가지고 그 문어가 폭탄한테 빡! 해야네요 오케이 눈 먹었어 오케이 이쁘게 보너스 깜짝 놀라 오케이 물을 끌고 예 와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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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잠시만요 자 여기 있으면 물고기가 개꿀이죠 물고기 오기 어 물고기 오기 많아 물고기 일찍 좀 나와 물고기 일찍 좀 나와라 나와라 오케이 아 야 물고기 플러스 좋아 올라져와라 올라져와라 좀 뵐게 좋아 왜 5000미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지금 3000미터 이거 갔어 오예 오케이 무적 질주는 흡탄에 맞아도 계속 살아있다는 점 왜 좋아 순식간에 육성으로 가고 빨리 뭐야 그 다음에 제가 얻어야 할 캐릭터는 아지반 오옹 다시 한번 빠져볼까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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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도 되겠다 빵껏 빠져도 되겠다 으гор 뭐 빨위 먹어야 trap 오 마이 갓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와 이렇게 물고기 하나 먹고 이거 다 싹 들고 아이고 으어 예 빠 이거 부터 넣었을 오케이 오케이잉 오우 어라? 어디 오나있다 싹 소리 사투리가 아니라 싹 소리 사투리로 사투리로 빨바란 와우 오케일라이더 아 호주 아아아아아아 와와와와 내가 안보이는데 흔 으아ho 음 으으으 으흠 너 죅 다음에 또 만나요